안녕하세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철저하려는 신나무 같고 이거는 엄청나게 해피는 것 같았대요. 분명히 삶은 그런지 알려주신의 제자가 좋아하더라구요. 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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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will make his home among his people and they will all live together. God will make hi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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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을 봤어요. 그러다니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나를 믿는 자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글쎄요. 여긴 천국이었어 천국.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저것들은 계속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네? 그래서 요한이 봤어요. 그들이 또 목수가 달려왔어요. 여기는 아프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의 목숨이 아프지도 모를 그리고 저의 목숨이 아프지 않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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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완성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못마르려면 못 받으면 나한테 봐라 내가 생명의 물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쪽은 태양이 태양이 말인가 어떤 의자에 앉고 있어요 눈보다 Will there be pain and death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Yes 네 네 사람은 맺으세요 사람은 맺으세요 사람은 맺으세요 이만 여긴 엄청나게 행복할 거라고 봤어 나도 여기 가기 싫어 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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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도저히 충분할 수가 없으시오! 하하하하하 도저히 잘 scheme한 것 같이예요? New World Will Be For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Are Faithful To Him. True Or False? Don't you what will it do for two Go 3 예예예 맞췄다 맞췄다 예예예 오늘 오늘은 아프로 네 오늘은 삼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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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맞는데 어떻게 찾아주시나요? 거의 마지막이네요 삼겹다 이거 맞췄다 네 하여튼 제이슨은 지금 보고 있어요 제이슨은 좋아요 고고고고 고고 좋아 도와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하여튼 제이슨은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치세요 그럼 바이바이 할아버지 도와주시 가사 орт